달콤하게 텔레 뮤직비디오 리액션 촬영을 하러 와봤습니다! 기대하러 갑니다. 가보자! 오, 오! 연오는ez성 이게 영영이 처음에 등장 caption 노래는 듣자 잘생겼어 예프다 기 시작생겼다 결정 아이폰 신호 Professor 가위도 있다 쩡쩡 정우형 정우 쩡쩡 정우형 저렇게 웃어 아 귀여워 도영이 오 야 약간 LA의 결정 우연이라 하지마 도영이 도영이 비중이야 도영이 귀여워 뽀로로 뽀로로 랄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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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신나 보인다 좋다 랄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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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이 다 다르네 진짜 포인트네 에잇 에잇 좋아요 에잇 에잇 잘생겼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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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포 에잇 현석이 형 이 옷이 개인 옷이었나? 에잇 에잇 유니포트 에잇 에잇 김요시 에잇 에잇 지윤이 형 더지마 지윤이 형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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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 정형이 재영이 ärke 정우 형 아무것도 안들리는 에잇 사전곡 가슴 띠른 쥬우리 가슴 띠른 쥬우리 바나비 불법놀이 하나당 백만원 요시놀이 진짜 있어 하나당 백만원 호기다 호기다 호기 지겨워 형석이 형 고마워 아 룩이 포 유 룩이 포 유 재욱이 재욱이 재욱 카피켓이야? 재욱이 재욱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색감이 되게 예쁘다 펍죽이 진짜 저 맘에 드는 빠방빵빵 빠방빵 체리자메이커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약간 좀 밝은 모습이 많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헬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의 많은 일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